안녕하세요 메타저골입니다. 오늘 새벽에 준비하세요 AGI가 오고 있습니다. 라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트윗을 한 사람은 오픈 AI의 개발자였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픈 AI는 AGI와 관련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비준비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는 재앙적인 위험을 추적하고 평가하며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다기능 지문 그룹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사이버보안, CBRN 위협설득력과 같은 다양한 모델 및 범죄의 위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점수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깐 AGI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GI는 AI의 세 가지 레벨 중 두 번째 단계로 다양한 분야에서 대체적으로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레벨입니다. GPT 플러그인이나 허깅 GPT가 그런 가능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몇 달 전에 그랬었는데 그걸 오픈 AI에서는 지금 오고 있다고 정확히 발표를 한 것입니다. 오픈 AI는 다양한 도메인에서 다른 위험 수준을 식별하고 범주화합니다. 이에는 사이버보안, CBRN 위협, 즉 화학, 생물, 방사능 및 핵에 관한 대비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을 실행하고 CBRN 위험을 만들며 초인적인 설득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AGI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은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고 그들을 대신하여 캠페인하는 데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하루에 수천 명의 전화를 처리할 수 있도록 빠르게 확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이는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투표를 변경시킬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해서 우려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AGI와 관련된 위험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모델이 야생에서 복제되고 생존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은 어려워집니다. 모델은 인간들이 그것을 종료하려는 시도에 적응할 수도 있습니다. Q&A는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완화 후 위험을 평가하고 최악 시나리오 테스트를 실행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증가된 구획화, 제한된 배치 및 엄격한 접근 제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AGI는 상당한 위험과 도전을 제시합니다. 오픈 AI는 안전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픈 AI는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예상치 못한 위협의 잠재력을 강조합니다. AGI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오픈 AI는 책임 있는 개발과 배치를 보장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AI에 대한 소식에 민감하게 된 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지는 시기에 대처를 못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 때문입니다. 작은 업체로서 빨리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나중에는 주저앉게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다시는 시대의 변화를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고 이제는 많은 부분 변화되는 것을 보면 무조건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면 알아지는 것도 많고 아니까 또 다른 발상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저와 같은 분들과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새로운 무언가 소식이 있으면 빨리 전화해 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젠 외국 회사들도 글로벌한 사람들과 더 많이 일하기를 원합니다. 해외이지 않나도 온라인으로 해외 회사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더 많이 생기고 커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변화를 시도하고 도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메타저굴이었습니다.